음악이 좀 무겁죠? 니코 멀리 한수가 선자를 본다 한수 시즈 순자 문화발전소 오늘 시작하면서 들려드리는 이 노래는 애플TV의 그 파친코 OST입니다 OST로 시작을 하면서 약간 가라앉는 노래를 왜 틀어드리느냐 스토리가 좀 짐작이 되시죠? 오늘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파친코 논란도 있고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우리 영화 유튜버 거위없다님 나오셨고요 김영대 음악평론가도 한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수 시즈 순자 아메리카에서 오래 사신 분이 인정해주니까 좋네요 저는 아메리카에 단기체류만 해봤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오래 사신 분도 오래 사신 분 나름이죠 아 그런가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 이 시리즈가 저는 이거 보고선 마음이 먹먹해서 사실 그날 못 잤어요 본지 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파친코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트리밍이 됐습니까? 그거를 애플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비밀이죠? 아 그건 애플만 알 테고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마 뭔가 자신들의 작품이 수치화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코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마 이런 쪽으로 승부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린 작품성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자제품도 명품 전략을 이미 오래전에 탁했잖아요 아마 컨텐츠도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건 한정판이야? 네 그러니까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 기계 있어야 되고 애플 TV 있어야 되니까 물론 어둠의 경로를 통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열광하고 있는데 일본만 지금 좀 반응이 시원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플 TV 자체의 애플 TV 플러스 자체의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70 아마존 70인가요? 그리고 넷플릭스 20 이렇게 빼고 나면 반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 나머지 파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플 TV 플러스가 작품성으로 승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그 플랫폼 자체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지배력이다 이런 걸 좀 알아야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네요 우리의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 몇 등에서 하지만 얘기는 하지 않아 어디에서 오른 거야 몇 층에서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그 구글 트렌드를 검색은 해봤는데 굉장히 고루 지금 인기가 높고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 그리고 러시아 쪽 있죠 지금 러시아는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지만 소위 탄자 붙은 각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사실 지금 버즈량이 높은 걸로 봐서는 그런 쪽에서 또 반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친코 그런데 이게 지난 시간에 김영대 평론가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마이너한 얘기인데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면서 각국에서 화제가 되는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빠친코를 보면서 저는 프렌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대부와의 기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윤녀성판 대부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대부라는 얘기도 대부가 갖고 있는 서사 역시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화가 되었는가 저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들 몇 가지가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모험이 있고요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 얘기 사랑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대서사식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한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량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서사가 장중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사면 판형이 깡패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또 드라마는 때깔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면에 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세피아톤 아 그렇습니다 세피아톤 오랜만에 세피아는 차이름인데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제작될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윤여정씨의 오스카 수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려웠었고 오싱업 게임의 히트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수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K드라마가 일단 깔아놓은 판이 있죠 그리고 그 포맷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건 물론 K드라마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 기시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친밀함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 윤여정이나 그 밖에 한국 배우들에게 느끼는 외국 팬들의 이질감들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저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물론 이게 메인스트림적인 매력도는 없지만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이런 훌륭한 때깔로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본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를 한국 이야기로도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이민사와 겹쳐서 이거 우리 할머니 얘기다 우리 동생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80년대 배경에서 보면 그 집 손자가 잘나가는 그 배경이 미국 일본 경제가 확 좋아지던 그때잖아요 완전히 거품이 끼어 있었던 그 집 윤여정 씨의 손자가 세계적인 투자은행 아이비에 다니는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과거 황금기를 추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도 그런 거에 많이 이바지를 하죠 80년대 후반에 일본을 보여줄 때는 꼭 소위 말하는 시티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시티팝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그렇죠 그게 재미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에 저런 음악이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티팝 아니야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김연철 씨 관련된 음악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김연철 씨가 김연철 씨 아시죠 다들 춘천 가시려다가 대성리 가신 분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분 보시기에 파친코에서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업다 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장면이 딱 뇌리에 남아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품고 있는 소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드라마가 종종 몇 가지 부분에서 지나치고 폭력적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는 한국의 이야기지만 한국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마치 뭔가 좀 뭐랄까요 퓨전 요리 같다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장면 창고가 불타오르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영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논란이 될 만한 장면들은 싹 피해가면서 그걸로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아꼈거든요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불타오르는 창고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런 노선을 앞으로도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건 애플이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일본 가보시면 전화기 다 애플 거 쓰고 거의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아예 삼성 갤럭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건 팔질 않아요 그 전화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애플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파칭코 안 볼 거야 역사 왜곡이야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 스토리를 왜 만들게 됐을까요? 일단 아까 김현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플 드라마인 파칭코가 제작될 당시에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 전이고 그리고 윤여정 씨가 여우주전상을 수상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플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일단 너무나 훌륭한 원작이 있었고요 오마마 대통령도 이거 읽어보고 나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배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쪽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원작 만약에 이게 포드코플러가 영화로 만들기 전에 대부라는 소설이 빅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떤 두 가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의 냄새가 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화제 상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와중에 작품성까지 네 애플이 지금 추구하려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OTT 시장이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데 여기서 양으로 승부하게 되면 승부가 안 난다라고 아마 자체적으로 변론을 내는 게 아닐까 넷플릭스하고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럼 그리고 또 HBO 같은 경우에 또 자체 컨텐츠가 지금까지 쌓아나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다 보고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하나 다른 해석을 덧붙이자면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의 메인스트림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이 한국을 왜 손 들어줘야 되죠? 실제로는 영화산업 특히 거역사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주로 유럽 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도 일본 작품이 유럽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뉴에이브 소위 말하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감독들은 굉장히 미국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컨텐츠가 미국과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장르적인 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더 교류가 잘 돼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잘 맞네 이런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평판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떠오르는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소비자 혹은 범한국계 소비자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의심이긴 하지만 취사선택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요 BTS에 열광하는 미국 소녀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본의 문화 컨텐츠는 이미 오래전에 갈라파고스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한국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네요 일본 영화나 일본 시리즈들도 가끔 우리가 접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이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러브레터 참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월령공주 러브레터 이후로 원래 처음에 일본 영화 처음에 수입된다고 했을 때 이러다가 우리나라 영화상으로 다 망한다 죽는다 다 망한다 그랬죠 그렇게 설레발들을 쳤었죠 하지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한때 홍콩 영화 누아르 영화의 전성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여전히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첫 펼 쌍웅도 아마 마지막에 왕대륙씨가 출연했던 그 쓰리인가 포까지 나왔죠 첫 펼 쌍웅?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홍콩 누아르의 마지막 불꽃은 무간도 시리즈가 2000년대 초반을 한 번 잠깐 장식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지금 또 중국 정부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영화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상적인 작품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잘 만들고 힙한 스토리가 한국에 있었고 여기에 미국의 자본이 결집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는가 이게 하나의 기세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알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공감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요 아침부터 뭐 국뽕이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사봐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빠진구를 통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금요일 괜찮습니다 두 분 오늘 비 오는데 아침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ccomplishments 한글자막 by 한효정